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21년 9월 24일 Start! Go!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바로미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가 동그랗이 하나 있네 저거는 뭐지? 이거? 내 수주가 이상해 안 어울릴때 수주가는지? 뭐지? 와 냄새 희한하게 생겼다 캐리어가 있어 계십니까? 누가 방금이라도 살았던 것 같아 진짜 여러분들 잠깐만요 손톱이 나시고 온기가 느껴져 안에서 온기가 느껴져 안에서 온기가 느껴져 안에서 온기가 느껴져 계십니까? 열기 싫어 열기 싫어 여기 뭐 있어? 열기 싫어 이런다니까 잠깐만 그래 뭐지? 이리오 저기 엄마가 엄마가 정말 뭐지? 누구 있어요? 나 지금 자빠졌어 뒤로 너무 놀라서 자빠졌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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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저씨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얘기를 하시면 안될까요? 잠깐만요 아저씨 봤어요 혹시 댁이세요? 혹시 댁이세요? 혹시 댁이세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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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뭐라고 말해? 잠깐만... 잠깐만요... 스신... 무서워... 엄마... 나 엄청 무서웠다... 잠깐만... 못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 방금 뭐 지나갔어요? 방금 뭐 지나갔어? 나 진짜 엄청 무서웠다. 방금 뭐 지나간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이거 빛 반사 아닌가? 그냥 이거? 아 빛 반사다 빛 반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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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반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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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사라지고 어딨어? 어디 있어? 무슨 소리야?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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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시고 우리 얘기로 합시다... 우리 얘기로 합시다... 우리 얘기로 해... 주소가 살짝 보여 버렸네... 주소가 살짝 보여 버렸네... 주소가 살짝 보여 버렸네... 자기소가 살짝 보여 버렸네.. 나의 아휴가... 주소가 살짝나.. 주소가 lake의 아휴가... 주소가해 버렸네.. 주소가 물에 걸어 버렸네... 주소가 괴롭다를 안으로 가게 해가거죠.. 주소가 살짝 exploitation... 주소가 깨끗한 가지 다리다... 주소가 오사하다...